스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대구국제공항까지 가는 스타얼라이언스 아시아나 8212편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비행모드로 전환해주시고 스마트폰을 제외한 휴대전화는 출입구가 열려있거나 착륙후 승무원의 안내 이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신짐은 앞좌석 밑이나 선반속에 넣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Asiana Airline of Member Silence flight 18212 for flight Daegu International Airport. Electronic devices must not be switched to flight mode. Random range cell phone must be following the cabin crew's transition after landing. Also, keep back seat overhead bin under the seat in front view.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Kevin crew, dual side standby, please. Change 슬라이몬스 다운 포지션. Number two,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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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far- Advent. Until the Brain pin of the train well do it. Perdução버에는 ATC가 들어와있지 않은 관계로 89262.8 주파수에 맞추고 usz crec cheon of the train will be changed. Self-to- upstream. Direct, 3.8 anm2, a16, ·- pow-óst. 이제 문을 닫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받심 서버에는 ATC가 들어와 있지 않은 관계로 유니컴이 122.8 주파수에 맞추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주로는 제주 25원 할주로가 되겠구요. 현재는 저희가 김해, 아 김포, 아 김포란다. 제주의 13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아니 오른쪽 방향으로 휴식에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Start Checklist Windows and Doors Closed and Locked APU APU On APU Bleed Set On External Power Disconnected and Off Cabin Signs Set On Trust Levers Idle Parking Brake Set On Bearer Reference Checked 1014 1014 Check Beacon Lights Set On Checklist Complete Flight Deck To Ground Flight Deck Go Ahead Sir Ground We Have ATC Clearance For Start and Ta- Please Con- And Services Are Clear Roger 잠시 후 김해 안전에 대한 비디오를 상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re off on the truck today Captain So your ground equipment and stairs are clear Ready when you are Ready when you are Okay Starting Engine 2 Auditor Half Axe Scout Clems Control warnings Boi 자석 벨트 착용 표시등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자석 벨트의 양쪽 고리를 씌워 몸을 맞게 들으시고 풀 때는 밑뚜껑을 들어 당겨주십시오. 경고가 다른 장례를 지어주시고 자석 앞 테이블은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에 있는 동전을 좋아해 주시면 안전을 감상해 주시고 부터 앞서 마치 등을 정리하십시오. 타이밍에 있는 안전을 확대하는 기운이 들어가서 부터 마치 등을 누르시고 네 번째 도전을 동시에 수행한 탐이블을 이용해 주신 것입니다. 지내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안내판을 확인하시고 지내와 화장실에서는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인데요. 확인해볼까요? 아시아나 367는 어디로 간지 확인해볼까요? 아시아나 367는 지금 제주 밑쪽에서 푸동쪽으로 가고 있구요. 페덱스도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아니네요. 모바일폰, TV, AM, FM 라디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CD 플레이어들, 개인 컴퓨터들,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상공기에는 모두 8곳의 비상구가 있습니다. 비상 택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구로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비상 공기에는 8곳의 비상구가 있습니다. 비상 택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구로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비상 탈출 시 모든 불이 꺼질 수 있으며, 그땐 좌석 옆에 켜주는 비상 등을 따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세트 오프 세트 오프 세트 오프 세트 세트 피치 트립 진해 감압시에는 선반 속에 있는 산소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산소마스크를 앞으로 잡아당겨 호흡을 몇 번 하신 다음 끈을 머리에 맞게 져여 주십시오 세트 오프 극신도 보수 service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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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복은 일반석은 좌석 밑에, 비즈니스 클래스는 좌석 사이 밑부분에 있습니다. 구명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끈을 허리에 감아 고리에 띄워 조여주십시오. 붉은색 손잡이를 당기시면 부풀어주며, 충분히 부풀지 않을 때는 고무관을 풀어주십시오. 기내에서는 부풀리지 마시고, 탈출 직전 비상구 앞에서 부풀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 내렸을 때는 8성의 수명정이 출체집니다. 마치한 내용은 바사각 주머니 속의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와 함께 서짐 여러분 저의 비행기 보드에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 착용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manders of taking off shortly. exterior lights set on stowed. checklist comple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라인업 하면서 중앙에 맞춰 주고요. 문니콤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 flex, SRS, and runway. 체크. power set. 100 knots. checked. green one, rotate. positive climb. gear up. gear up. check. climb thrust. gear up, lights up. flaps zero. speed check, flaps zero. and the after takeoff checklist. engine mode selector. check normal. spoilers. disarmed. flaps. check retracted. landing gear. gear up, lights off. exterior lights. set off. tax. both on. anti-ice. off. TCAS. checked. voltimeter. war. one, zero, one, four. checked. checked is complete. 후. polythe. yúper. fun. yú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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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yúper. shoíper. yúper. 오로 파일러드 온 오로 파일러드 온 오로 파일러드 온 오로 파일러드 온 한라산을 뛰고 서귀포 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그 마켓까지 탈락은 위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손님 여러분 유행 중에는 안전을 위해 항상 좌석 벨트를 매고 계시고 화장실을 포함한 기내에서는 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머리 위 선반을 여실 때는 물건이 떨어져 주의 손님이 다치 위험이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승무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라산입니다 보통 7반 할 줄으로 해서 이륙하게 되면 한라산을 못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25반 할 줄에서 마켓2에코로 가게 되면 한라산을 보게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록담을 볼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고기 등점형입니다 이게 실제로 제주 쪽을 비행을 많이 하다보면 볼 기회가 많겠지만 훨씬 상해서도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마켓2에코를 타는 도중에 마켓을 주는 경우가 없고 걸프로시드에서 항력관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몇 사이즈를 그대로 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전벨트 표시등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시집여러분 시집여러분 방금 좌석 배지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비행 중에는 기류변파로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다리에 앉아 계실 때나 주무시는 동안에는 항상 좌석 배지를 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반을 여실 때에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시집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실 기장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와 함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국제공항까지는 이륙으로부터 약 35분이 소요되어 오후 5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상회보는 좋을 것으로 예상되나 교류가 불안정한 곳을 통과할 때는 비행기가 다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반드시 좌석벨트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스타일라이언스 아시아나와 항공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앞서는 레이저스 제너맨, 디스스 캡틴 스피킹. Welcome to port asiana airline bound for 대구 international airport. The flight time will be 35 minutes and back to land 5PM. The weather will be a hospital because you are possible to meet in towerless flight time to time. For your safety, please keep fasten your seatbelt. Thank you for flying asiana airline on member of this island. Have a nice fight. 자 이제 해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해강도는 16,000 비트가 되겠네요. 핵스 이름이 참 좀 특이하네요. 핵스 이름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다음에 법라. 그 다음엔 달성입니다. 달성 이후로는 바로 달성 이후로는 대구로 이동하게 되고요. 대구 차트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가 300 방향에서 9노트 정도 바람에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용할주로는 31 LEFT, ILS로는 3-1 LEFT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달성까지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벡터를 타고 수동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벡터가 좀 있으면 좋을텐데 조금 제한이 있어. 3집으로 주고요.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가 2400비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400비트까지 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피스를 다이렉트에 찍어주고요. 그대로 트릭 따라가고 나서 로컬라이저 및 글라이스로 캡쳐 하고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밍 크루 프리페어 랜딩 프리즈. 개밍 크루 프리페어 랜딩 프리즈. 개밍 크루 프리페어 랜딩 프리즈. 손님 여러분 곧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leave soon. please check us the belt is fastened. thank you. 잠시 홀려주겠습니다. 잠시 홀려주겠습니다. we will leave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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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너무 빠르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속을 좀 더 해주고도록 할게요. 플랩스는. 지금 조금 아직 빠르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내려서 최대한 감속하고 있긴 한데 고도가 좀 높은 느낌의 어느 정도 있습니다. 스티브레이크 스티로. 200일트까지 다시 감속해주고요. 너무 높은데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 스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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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를 향해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펜지가 많네요 노콜라이저 캡처가 안되면 비주얼 표시를 해야되는데 불안불안하네요 지금까지 노콜라이저가 안되면 어프로치 쪽으로 밀러서 캣3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노콜라이저 캡처가 됐구요 라이슬러프만 캡처가 내면 됩니다 엑바시니까 검색하고 플랩스2 라이슬러프만 캡처가 안되면 됩니다 라이슬러프 캡처 그러다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라이스러프 캡처 그래서 이 비행기를 봐주세요 라이스러프 캡처 러빙콜라 라이스러프 캡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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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를 길게 알아보겠습니다. okay 아이들을 너무 빨리 안타신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에어버스를 하도 안 몰다 보니까 NGX에 좀 더 익숙해져 있어서 핑계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화대는 찍었는데요. 다행히 짐작 싫은 거는 바프스에서 뭐 데미지를 입을 만한 거 싫은 건 아니라서 파일럴레이팅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아우 너무 확 찍어버렸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머리 위 선반을 여실 때에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 다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기내에 있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선으로 갈아타실 경우 100ml의 액체성 물품은 소형 투명 비닐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기내에 가지고 사실 수 있습니다. 대구공항 시나리가 제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사올라일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 주신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아울러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국에서 색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틀번이 어디죠? 저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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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게이트가 아니네요. 저쪽으로 가야 되네. 팔로미카 뭐야 아무튼 아주 엉망한 엔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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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 깔았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시나리가 깔려있는 거군요. 디펄트인 줄 알았습니다. 다소 퀘이트가 없는 약소한 시스템의 공항입니다. 자, 미셀러에 유도에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갔네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좀 더 들어갑니다. 오케이. 엔진을 안 켰었네. 엔진을 안 켰었네. 익스터널 파워 연결하고 엔진을 스타트 하겠습니다. 엔진을 안 켰습니다. 비보딩하기 위해서 엔진을 안 켰고요. 일단 연결해주고요. 오. 손님 여러분. 지금부터 왼쪽 첫번째 문과 두번째 문을 이용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짐을 찾으실때는 다른 짐과 바뀌지 않도록 수화물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you may now difference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door on your left side. Thank you, and good play. 대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퀵타운 할 생각인데요. 지금 대구로 갔다가 바로 제주로를 가지 않고 김포로 이륙하도록 하겠습니다.